오레가노 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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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본 뺏살 참치로 수박 만들어온 거에요 요거는 참치 내장 젓갈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수한 된장 맛 나요 엄청 고소하다 역시 고소한 맛 아삭아삭 앙 계란 저녁 아삭아삭 일단 아마도 역시 손님들 다 먹어야지 너무나 조금 더 맛있어 슬라이스 너무 맛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설탕 설탕 audi 맛있게 드세요 참기름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3 2 ㅋㅋ 으 으 하 배꼽살 배꼽살 먹어볼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다 ㅋㅋ 마요네즈 참치를 2시간동안 해동을 해야되는데 그 시간동안 제가 깜빡 잘해들었어요 꾸면서 참치 먹는 꿈을 꾼거에요 눈 뜨자마자 너무 배고파 가지고 바로 참치 후딱 준비하고 먹었는데 역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뱃살이 기름기가 엄청 많아요 장갑이 다 기름질 정도로 기름이 뚝뚝 흘렸었는데 이 참치 내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짭조름한게 느끼함을 다 잡아주더라구요 그리고 엄청 고소함도 있어서 최고였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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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